한국거래소가 5월 중 상상사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이에 앞서 증시 밸류업을 위한 다양한 재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해라 기자입니다. 자본시장 규제를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 올해 증시 개장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정부가 증시 밸류업 의지를 보이면서 한국시장 저평가 요인 해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이 밸류업 10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포럼은 5월 발표 예정인 금융당국안에 앞서 국회 등 정치권의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포럼은 한국증시가 미국, 대만 등 세계시장 밸류에이션과 비교해 저평가됐다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도입,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특히 핵심 내용은 입법화 과정. 상법에서 이사의 충실의 의무를 좀 더 확대 해석하는 것. 자사주를 매입했으면 강제 소각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 돼서 국회의 여당, 야당의 같은 협조가 필요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총선용 구호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데일리 TV, 이해랍니다.